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유튜버 황금빛자루입니다 자 지금은 현장에서 지금 지점사님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번 불시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분위기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으로 제가 직접 가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학교 끝자루와 인연이 있던 우리 선생님께서 방문을 주셨습니다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사님들께 인사한다고 이렇게 또 음료수를 사갖고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좋습니다 아 아 지금 갑자기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 좋습니다 아 아 우리 선생님 어떻습니까 할만하십니까 어 재밌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아 좋습니다 와 이 섬세함이 묻어납니다 아 좋습니다 어때 지금 교육인지 한 일주일째 돼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도 사실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재밌어요 아 재밌습니까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지는가 보면 아주 성취감 더 높고요 아 좋습니다 어 우리 강릉사장님은 자 이쪽에 아 우리 사장님이 여기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사장님 어떻게 이거 지금 교육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성과 나오고 있습니까 아 좋습니다 와 이 손돌림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어 이거 웬일이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예 아 웬일이십니까 지나가다가 이랬어요 아 지나가다가 대전까지 아 좋습니다 예 뭐야 이거 나와야 아 혼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아 우리 또 팀장님께서 이것도 많이 교육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팀장님이 이렇게 팀장님이 있는데 내가 애들지 안된다고 그런느낌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러니까요 아 이거 손끝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쵸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 황금빗자루 교육 시스템은 어 거의 100% 현장 교육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대전에서 똑같이 청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여러 현장들을 다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장 이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현장들을 직접 다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어 습득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고요 또한 저희들은 교육기간이 보통 조금 센스있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달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한 두 달 정도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두 달 동안에 있으시려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그래도 이 청수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뭔가 제대로 배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면은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이 아마 나중에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사실은 제 사수한테 11년 전에 청수 배울 때 2개월 정도 됐을 때 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기간을 2개월로 잡아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2개월도 부족합니다 사실 지금도 저도 사실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기초적인 현장을 알면 웬만한 현장들은 다 아마 파악이 저의 황금빗자루를 보시고 언제든지 청소 쪽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